계산 작업의 통계 함수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통계 시트를 클릭하시고 첫 번째 예제, 결승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작성된 승점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고요. 그럼 일단 순위를 한번 구할게요. F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에 순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문제 제시가 되어 있는 랭크점 EQ 함수 선택하고 더블 클릭. 안쪽의 인수를 마법사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함수 삽입 클릭하시고 첫 번째는 순위를 구하려는 수, 바로 왼쪽에 있는 승점을 가지고 두 번째, 수 목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2, 3부터 2, 12 영역의 숫자를 비교해서 순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범위를 지정하는데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비교할 대상은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3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순위는 기본적으로 높은 숫자가 1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하시면 내림차 순위니까 내림차 순위는 0이나 생략한다. 0을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생략하셔도 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아래로 수식을 복사했을 때 1등부터 10등까지의 순위가 구해져 있습니다. 1등부터 3등까지는 결승 진출이고요.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시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구한 if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요. 함수 삽입. 조금 전에 순위를 구하셨는데요. 그 순위가 작거나 같습니까? 3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하면 1, 2, 3등에 해당이 되겠죠. 3보다 작거나 같다면 결승, 한영키 눌러서 결승 진출. 그렇지 않으면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1등, 2등, 3등에만 결승 진출.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제를 보겠는데요. 성별이 여이면서요. 직위가 과정에 해당한 사원들의 성과급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네, average if s라는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자릿수를 반올림을 할 겁니다. 일단 l12셀의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average if s입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s가 붙었고요. 첫 번째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요. average range, 실제 평균을 구할 범위는 성과금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성별에 가서 우리는 여자를 찾겠습니다. 여 라고 입력하시고 두 번째 조건은 직위에 가서 저희는 과정을 찾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셨다면 이 평균에 해당한 데이터를 반올림에서 만의 자리로 표시하겠다라고 자릿수를 조절할 건데요.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반올림하겠다라고 하시면 라운드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라운드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함수 삽입. 자릿수는 1의 자리 반올림에만 하면 마이너스 1, 1, 10, 100, 1000. 네 자리를 0으로 채우겠습니다. 라고 마이너스 4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두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 세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 작성된 출석부에서 동그라미로 체크된 거는 출석을 체크했다. 동그라미 개수를 일단 한번 구해볼까요. 카운트라는 함수는 숫자를 세는 거고요. 카운트 A라는 함수는요. 비어있지만 않으면 셉니다. F16 셀을 선택하시고요. 카운트 A라는 함수를 입력합니다. 범위만 넣어주시면요. 공백이 아닌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3이라고 구해졌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볼게요. 이렇게 1부터 4까지 값이 구해지는데요. 문제에서 1이면 25% 2면 50%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주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요. 앞에다가 추주 입력하시고 추주 앞에다 안쪽에 커서 갖다 놓고 함수 삽입. 추주의 첫 번째 인덱스 넘버는 조금 전에 카운트 A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습니다. 1이라면 25%로 표시할 거고요. 2라면 50% 라고 표시할 거고요. 3이라면 75% 표시할 거고요. 4라면 100%로 표시하겠습니다. 물론 25% 라고 입력하면 0.25, 0.5, 0.75로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25% 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서 문자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셀 서식을 이용해서 100분율로 표시하라 라고 되어 있다면 문자 처리하지 않고 25%, 50%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에서는 셀 서식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문자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합니다. 문제 3번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표 4, 네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하프 마라톤 기록이 빠른 3명은 입상, 그 외는 공백으로 결과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에서요. 스몰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어요. 현재 데이터의 세 번째로 작은 값을 한번 구해볼까요? 스몰이란 함수를 이용해서 스몰, 그 다음 함수 삽입에 가셔서 비교할 대상은 기록을 가지고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세 번째 작은 값은 동일한 값이니까 F산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 그 값을 세 번째 작은 값을 조금 전에 범위 정한 영역에 가서 세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하겠습니다. 1시간 15분이라고 구해지네요. 현재 1시간 15분을 다 동일하게 비교할 거예요. 내 기록과 비교했을 때 1시간 15분보다 작거나 같다면 가장 작은 값, 두 번째 작은 값, 세 번째 작은 값에 해당한 값을 찾을 수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입상,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등호 다음에 if, 만약에요. 수식 입력줄 if에다가 커서 갖다 놓고 수식 입력줄 저의 기록 앞에다 갖다 놓을까요? J16, 첫 번째 참가 번호에 J16의 기록이 조금 전에 구한 스몰을 통해서 세 번째 작은 값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를 합니다. 살짝 확대해 보시면 나의 기록이 J16에 있을 거고요. J16이 세 번째 작은 값, 1시간 15분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는 거는 첫 번째 작은 값, 두 번째 작은 값, 세 번째 작은 값에 대해서만 이라고 비교하기 위해서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줬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입상이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면 1시간 15분보다 작은 데이터 세 건만 입상 표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공백 처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를 보겠는데요. 다섯 번째는 수금액이 입력된 데이터 건수를 존재하는 수금 건수를 산출하고 뒤에다가 n% 연산자 이용해서 건자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카운트라는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카운트는 범위만 넣어주시면 돼요. 범위 안에 숫자가 들어있는 데이터가 몇 건입니다. 라고 구해지고요. 뒤에다가 n% 연산자 이용해서 문자로 큰 따옴표 묶어서 건을 붙이겠습니다. 라고 작성합니다. 다음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여섯 번째에서는 1일차부터 3일차까지 기간에 i28세부터 k34 영역을 이용하여 방학 중 연수 기간 동안에 총 출석일수 결석한 곳에는 x자를 표시해 놨습니다. 출석했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표시되어 있지 않는 셀의 개수를 구해서 표시하고요. n% 연산자를 이용해서 회자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비어있는 셀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카운트 블랭크 함수 더블클릭 그 다음 범위만 넣어주시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럼 비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했고요. 그 다음 끝에다가 n% 연산자 그 다음에 회자를 몇 회 참석했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카운트는 숫자만 세고요. 카운트 블랭크는 비어있는 데이터만 세고요. 카운트 a는 공백만 빼고 뭔가 숫자든 문자든 입력된 셀을 개수를 구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계산 작업의 통계 함수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결과 시트랑 한번 실습한 내용과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